1. 재미를 추구하는 드라마 관전 포인트 똑똑한 대답이네요. 재미를 추구합니다. 재미를 추구하는 드라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분 주연 배우님들이 있으신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다른 배우분들도 어떤 포인트로 봐주시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. 그래서 초보 감독이 제가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굳이 관전 포인트 한 가지를 더 짓는다면 우리 TF팀원들 그리고 다른 우리 조영분들의 연기들을 보시는 재미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. 저 이제 막내의 드라마 네. 네 고맙습니다.